자 오늘 HLB 제약을 밀어 올리고 있죠. 오늘 제약을 밀어 올리는 걸 보니까 오늘은 HLB와 HLB 생명과학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분간은 지금 이 생명과학의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죠. 4.3%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좀 끌어 올려 줘야 됩니다. 이걸 끌어 올려 줘야 되는데 얘가 5% 정도 언저리에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HLB 제약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오늘은 얘 두 개는 내 편견 쳐놓고 제약으로 밀어 올리겠다.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분간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회사에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ND 승인신청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 꼼꼼 묶어두고 있죠. 아예 그냥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끌어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HLB가 지금 제일 형편없습니다. 제일 형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오이선을 깨는 모습이 오늘 뭐 흐름이 안 좋죠. 근데 내일 만약에 내일도 오이선을 깬다 그러면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거고 아니면 오이선은 저리에서 오늘 하락폭이 생명과학하고 HLB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이선을 지키고 내일 다시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지키고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호재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호재가 필요한 상태인데 특히 HLB 생명과학을 봐야 되는데 생명과학이 이게 힘을 내지 못하면 HLB는 못 따라가면 지금은 완전히 HLB는 그냥 생명과학의 뒷꽁무늬를 쫓아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흐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제약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 모습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HLB의 제약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이 지금 치고 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생명과학도 무증에다가 지금 MOU 체결했죠. 크리스탈 진오믹스 MOU를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발이 이제 끝이 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약이 올라간다면 이거 이제 묶어두고 제약을 밀어올리겠죠. 제약을. 제약을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지금 오늘 제약이 올라가면 HLB하고 생명과학은 별 볼일이 없습니다. 오늘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주 힘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HLB가 지금 제일 지금 힘이 없습니다. HLB가 그리고 생명과학은 한번 올라섰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약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힘이 거의 다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탄력을 가지고 계속 밀어야 됩니다.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위치, 이 정도의 길이로 보면 여기 길이와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부분 상승폭도 아주 유사죠. 그러고 지금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은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죽는 은봉입니다. 그래서 오일선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큰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5%까지 밀리는 이런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안전벨트 이거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지금 100% 정도 올리고 이제 밑으로 밀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밀리게 된다면 NDA 승인신청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NDA 승인신청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보는 게 좋고 여기에서 그냥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 종가까지 해서 종가까지 봤을 때 얘가 들어 올리는 흐름 이 정도 흐름이 밑꼬리 달고 좀 들어 올리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 상승세가 거의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집이 많이 잘 돼 있지만 여기서 더 밀어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지금 HF이 돌아가는 상황 보면 거의 작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NDA 승인신청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꽁꽁 숨기고 있다 보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울 때 해먹기가 딱 좋은 겁니다. 물량은 장악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은봉이 하락하는 수치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고 여기에서 오늘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바라보다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기지어 봤을 때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하락파동을 타고 갈 수 있는 높습니다. 이번 파동은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고 조금 밑고리를 달고 당겨주는 밑고리를 달고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밑고리를 계속 달지 못하고 힘없는 흐름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점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힘없는 흐름으로 5% 이 정도면 지금 하락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다 그러면 이번 상승파동은 일단은 여기까지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위로 더 쳐야 됩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하락폭이 지금처럼 5%까지 나온다 그래 버리면 얘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이 에너지가 좀 마감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NDA 승인 신청은 단기간에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HLB는 하락폭이 이제 이게 상승을 계속 타고 가면은 생명과학이 계속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HLB보다 상승폭이 계속 크게 나타날 텐데 지금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락이 일어나는데 하락이 진행되면 당연히 HLB 생명과학이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파동을 계속 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승파동을 타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뚫어내면서 볼밴 상단을 뚫어내면서 가져야 됩니다. 볼밴 상단을 뚫어내면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상단을 뚫어내면서 간다 그러면 요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아주 강하구나 아주 강한 뭔가 카드를 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은봉해봐 나와버렸죠. 그럼 여기하고 비슷하죠. 지금 볼린저 밴드 외곽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죠.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이 상승파동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기 상승 흐름은 오늘로써 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일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HLB는 완전히 조연이며 조연 조연이고 HLB 생명과학이 가지 못하면 얘는 못 갑니다.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키 맞추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얘가 내려와서 키를 맞출 겁니다. 얘가 내려와서 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거리를 달고 밑거리를 달고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 상승파동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NDA 승인 신청이라는 카드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가야 되는데 단기 상승파동이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여기서 끝날 파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힘이 없는 모습 그리고 또는 횡보하는 모습 아니면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냥 계속 홀딩이 답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딩이고 여기서 크게 밑으로 내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크게 밑으로 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 무상증자 1이 있죠. 무증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4월 1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약세로 완전히 돌아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흐름이 나올 것보다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무튼 장막판에 5일선을 지켜주고 이거 HF는 5일선을 오늘 지킬 가능성이 거의 뭐 제가 보니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생명과학이 하락포니즘이 큰데 얘가 장막함때 좀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계속 간단히죠. 그러면은 며칠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시켜 버리면 이번 상승파동은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밑으로 내려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번 파동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승파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횡보 흐름이 나오겠죠. 횡보나 하락 흐름이 쭉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HLB 제약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제약을 밀어올리죠. 제약을 밀어올린다는 것은 오늘은 생명과학과 HLB는 가지 못한다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